승호 형의 다이어트 현장을 찾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녹화되고 있는 거죠?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두기입니다. 승호 형의 다이어트 현장을 찾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 바로 그 유명하신 승호 형이 바로 운동을 하는 곳이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형이 어디 있으나? 아! 아이고! 아니, 인사! 안녕하세요. 그 소문에 양성해 주세요. 네, 엔브라이크 승호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운동하는 터전이죠. 안 어울리죠? CG 처리 같죠? 운동을 하시던 중인가요? 지금 일단 오시기 전에 런닝머신으로 워닝업을 한 상태예요.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너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오, 영화 아저씨를 보는 듯한 느낌. 오, 저 빠른 발 좀 주세요. 자, 자! 아니요! 잇따러 Midnight 몇,unks은 여덟, 아홉, 먼저 익숙 이전 fancy regarde.... 괜찮으세요, 승호 씨? 지금 시지니한테 내가 한 마리 붙겠는데 그 무대 빼고 땀 흘리는 건 못 들겠어요? 그렇죠. 술 먹을 때 빼고 할 수inho 이렇게 승훈은 운동을 했다. 그의 다이어트는 거에 대해서 응원할까? 240m 자, 천둥군. 그간 운동의 성과를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액션! 호흡 쉬면서 후! 지금 어떻습니까? 오,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하루 일과 중에도 운동을 마쳤죠. 제가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이 카메라에 안 담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라서 안 찍었고 지금 보시죠? 손, 손 보시죠? 지금! 아, 무서워. 다음 시간에 계속!